1, 2, 3, 4 나 여기 산다 아 런던 내가 사려고 했는데 호텔을 지을 건데 자 말 이걸로 써 우와 보셨죠? 외국으로 진출한 방위 사업이네요 이건 그냥 브루마블인데?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꿈이 담긴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산수출 어떤 노력을 진행 중인가요? 방산수출은 지역별 나라별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어요 수출 품목도 다양화해서 우리 군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장비나 중고 무기 그리고 기술까지도 전해주고 있죠 수출 방식도 판매뿐 아니라 일정 기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임대방식도 진행하고 있고요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기술 획득에 중점을 두던 절층 교역을 수출 지형과 일자리 창출까지 확장하여 개선합니다 한마디로 방위산업 구조를 수출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죠 체계적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조직도 유기적으로 개편할 건데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방위산업 지원을 위한 기관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이 되는 거죠 세계변의 공격은 신설가 qua 앞에서 한 개원을 넘어가는 전환 차가유주기보다 연한 경 Déo 어이 김토리 형 거기서 뭐해? 어? 과장님 잠시 한 번 끝나가 안녕하십니까 아프다리 아멘